미팅 오셨어요? 네 성함이요? 고동비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5시에 시작해요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다른 문자 두고 두고 나쁜 자식 그게 그렇게 어렵니? 나쁜 자식 그렇게 예쁘게 얼면 그때 못한 거 미쳤어 미친 짓 한 번 더 할래? 오늘 못한 거 나랑하자 이 자식도 만나려고 새벽 6시부터 단정한 거야? 평일에 연차까지 내고?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보낼 시간입니다 동민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매력적인 회계사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여자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이곳에 앉아 있을 법한 회계사들은 그녀조차도 탐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굉장히 더 건강하시면 불구하고 안 오셨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자 과학 올해 버티는 자 하나 둘 장가비 20만 원이 아까워진 동민은 비싼 와인만 골라 마시다 그날 필름이 끊임